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왜 왜 왜 왜 내일 금식에서 샐러리가 나온대 샐러리 샐러리? 그 이상한 냄새 채소? 내 샐러리 진짜 너무 싫은데 뿌 아예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던데 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뿌 싫으니까 야야 너 이거 할 수 있어? 이거 봐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? 어 고양이 손 끄 끄 끄 뿌 뿌 어 고양이 소리다 고양이 손 고양이 소리를 봐 같이 양양양양양 아하하 너무 귀여워 뿌 뿌 와 휘파람 잘 붓는다 나 잘 불지? 안 불린다 뿌 왜 나는 안 불리는 거야 우리 너 어떻게 불었어 휘파람? 휘파람? 그냥 오 하고 그러면 부러지는 건데 안되는데? 아하하 알려줘도 못하네 하하하 격겔 야 너 놀리지 마라 못할 수도 있지 부르듯이 휘파람 부는 거야 아우 아 몰라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뿌 나도 알려줘 오리온 뿌 뿌 나도 이거 어렵게 알아낸 거야 누나가 터득해야지 처음부터 모르는데 어떻게 혼자 터득을 해 이거 정말 비밀인데 비밀? 뭔데? 휘파람 아무리 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이 있어? 설마 나도 그런 사람인가?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휘파람 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? 뭔데 뭔데 뿌 나 불고 싶어 뿌 뿌 셀러리를 먹는 거야 셀러리를 먹어 뿌 오 셀러리를 먹으면 하고 불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도 부른 거야 아 진짜야? 응 진짜야? 그렇다니까 하필 하필 왜 하필이면 셀러리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셀러리 뿌 뿌 셀러리를 먹으면 휘파람을 불 수 있다 이거지? 냄새 보양냄샌 한번 코 맞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소름다다 흰색 소스 찍으면 흰색 소스 맛있다고 했어 먹어보겠습니다 흰색 소스 흰색 소스 흰색 소스 와 안 괜찮아 뿌 와아 예쁘지? 핑크색 나 이거 거울에서 받았다 너무 예뻐 야 오리온 니 거짓말쟁이 어? 어?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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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한테 거짓말 쳤지? 내가? 네 너 이거 언제 거짓맞혔다고 하지? 아닌데 너가 나한테 셀러리 먹으면 휘파람 vom 수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하잖아 아냐 누나 해봐 해봐 지금 해봐 뭐 해ون다 says 오 해 Silicon 오 되네 이제 되는 거야 캐캐캐 되는거 맞아? 바로 효과가 나오네 이제랑 다음 단계 이제 그럼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잘 봐 힘을 빼고 오 를 만들어 오 이렇게 힘을 빼야 돼 누나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 이렇게 혀를 동그랗게 말고 혀가 이빨 밑에 있어 이렇게 힘 빼야 돼 누나 누나 오 부러졌어 방금 소리 났어 봤지? 됐다 됐다 다 됐어 이제 계속 그렇게 연습해 알겠지? 거봐 샐러리 먹으니까 된거잖아 아 아까 소리 났는데 뿡 그렇게 안될 때는 날 따라해봐 자 방 방 뿡 뿡 방금 뿡 뿡 에이 그게 뭐야 뿡 뿡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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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빠z 샐러리 야 양 갈래? trail 봐ows 느낌 좋아 지금 이대로야 야, 너 음악 실기 시험 연습했냐? 나? 안 해도 되지? 난 그냥 해도 만점이야, KKK 그러냐? 자신만만하네 아무 악기나 하면 된다 그러던데 넌 뭘 할 거냐? 나? 휘파람, 헤헤 너 휘파람 할 거냐? 난 리코더 해야 되나? 뭘 부르지? 무슨 곡 부를 건데?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, 붐바람이 날리면 울려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안녕하세요, 뿌! 어, 갈래 누나? 6학년 너도 있었어, 뿌! 나 휘파람 이제 불주 알아, 뿌! 어, 나도 놀러 왔어 6학년 너 내가 휘파람 부를 줄 알았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? 오, 휘파람 대단하다 대단? 대단해? 응 그럼, 잘 봐! 한번 부러볼게 어? 이거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? 음악 시험 때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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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멋있다 휴, 내가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때 빼고 거의 연습해서 거의 된 거야 양강이 누나 진짜 잘했다 아, 드디어 연습했어! 결국 잘했다 아, 갈래 누나 멋지다 뭘 해?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? 나도 한번 해볼까? 땡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? 이거 정말 안 쉬워 우선은 샐러리를 먹어야 돼 샐러리? 그, 초록색 야채? 어, 샐러리를 먹고 그거 흰색 소스에 찍어 먹어도 되고 그걸 다 먹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말해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아, 알겠어, 알겠어 아잇 샐러리 좀 말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너무 힘들었지만 너도 할 수 있어, 6학년 아, 알겠어 해볼게 좋아, 오늘도 신나게 해 휘파람 연습하고 합주하기 대성공! 넌 내가 알려줄게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, 뿌 해볼게, 뿌 움직이면 안 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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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뭐야 망했잖아 어, 간다 다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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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? 왜 이거 다시 성공할거야 뿌 아, 아, 됐다 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